방토 방토야 언제 와? 계세요? 방토 언제 온지 아세요? 방토? 금방 온다 했는데 전화번호 알아? 알지 알지 60분 정도 가는다는데? 40분이면 오겠네 알지 알지 으흐 으아 아아 거기 방뿐 맞죠? 언제아요? 전화한 지 한참 됐는데 아니. 언제 오냐고요? 언제 와 언제 오냐고 얼른 오라라 그래 출발했어요? 언제 오냐고요? 아니 다시 빨리 온다면서 얼른 오라고 할 일이야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른 오라고요 얼른 언제 와 아, 얼른 오라고 했잖아요 와, 언제 오냐고 얼른 오라고 할 일이야 주문했어요 언제 오냐고요 언제 와 우와 내inner